다음 이야기.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는. 그렇습니다. 새로운 역사를 쓰는. 저의 영웅. 2002 축구의 영웅. 제 마음이 영웅이잖아요. 이형표 선수가 함께 세 번째 거로 선사했습니다. 사랑과 화이팅. 와 크다. 대단한 사람입니다. 안정감 있어요. 대박. 이형표가 정글에 왔습니다.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너무 좋았다. 깜짝 놀랐어요. 환상 속의 한 장면. 자연은 너무 신비롭구나. 정말 행운이었어요. 너무너무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고. 말이 안 된다.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잊지 못할 그런. 송진우가 미미타. 강량정글의 법칙. 쨈니 정글할까?